오늘도 코너로 갑니다. 코너 갔다가 노래방.. 노래방 갔다가.. 짜증나 진짜.. 노래방 갔다가 주렁기 하고 올 거야. 오늘은 주렁기 좀 많이 할.. 거야. 휴학인데 날씨가 되게 맑네요? 아니야 좀 시원한데? 그래 안 덥네 이젠. 지금 신호 걸렸고 뒤에 편의점 있고 신호가 방금 바꼈어. 어 지금 바꼈다. 갈게. 오늘도 홍대 쪽에 있는 노래방을 왔습니다. 음악이 너무 크게 나오네. 와우. 코너 바로 옆에 제가 있습니다. 어쩌다가 홍대 거리를 왔네요. 믿기 마이. 홍 박사님을 아세요? 빠밤 빠밤 홍홍홍. 홍홍홍. 홍 박사님을 아세요? 빠밤 빠밤 홍홍홍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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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홍 박사님을 아세요? 홍 박사님을 아세요? 간정역 발휘 학국. 노래방으로 가서. 노래만 딱 땡기면. 될 것. 다 탑. 그래도 홍대 왓도 왓지. 아유. 이쪽도 홍 박사님을 아세요? 빠밤 빠밤 홍홍홍. 홍홍홍. 홍 박사님을 아세요? 빠밤 빠밤 빠밤. 홍홍홍. 하하하. 하하하. 그쪽도 하지은을 아세요? 집 가는 중. 금요일? 나 그때 토요일에 놀았나? 벌써 금요일이네. 홍 박사님을 아세요? 홍 박사로 가는 중. 홍 박사하다가 웃겨 지질 것 같아. 진심으로. 그쪽도 홍 박사님을 아세요? 빠밤 빠밤 홍홍홍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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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홍 박사님을 아세요? 바밤 빠밤 빠밤 홍홍홍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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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홍 박사님을 아세요? 하하하. 하하하. 하지훈을 아세요? 빠밤 빠바밤 빠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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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지훈을 아세요? 집 가는 중 워낙 있어 존잘 아모 존잘 아모 존잘 아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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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존잘 아모 존잘 대가프로 아모 존잘 아모 존잘 노노노 아모 세지훈 아모 베리 핸섬 넘버 원 핸섬 예스 내 랩네임이 세지훈 돼 돼 돼 할 때 어이 어이 어 어이 어 업둘 어이 어이 브리지 το우 SAS 가상